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게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이번에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브러쉬를 배포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 브러쉬를 아마 포토샵 기본 브러쉬를 가져와서 글트로 거기서 변형을 약간 해가지고 지금 쓰는 것인데 느낌이 참 좋아요. 아직도 여러가지 쓰고 있고 재질표현도 금속부터 여러가지 다 되는 편이구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번째 브러쉬 다운로드 방법은 제 디스코드 채널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브러쉬를 다운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제 디스코드 서버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유튜브 하단에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제 디스코드 채널 링크를 들어오셔서 그래서 자료실을 들어가셔서 맨 위에 보시면 자료실의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메인 브러쉬 해가지고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게 제 신화 브러쉬 주력 브러쉬입니다. 클립스튜디오에 처음 가시면 요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그래서 왼쪽에 소재찾기 서비스 탭에 소재찾기 들어가시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네 이런 목록 나오죠. 여기에 신화 그림 치셔도 나오고 여기다가 신화 그림 치셔도 나오고요. 신화 브러쉬에서 나오죠. 왼쪽에. 그리고 요번에는 이게 인기가 좀 좋아져서 랭킹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촬영 직후는 지금 한 20위권에 있던데 여기 랭킹의 무료 쪽에 탭에 가서 더보기 란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한 26위에 있네요. 신화 브러쉬 26위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린 네크로멘스 엘프죠. 그래서 주력으로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으실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필압 조절되고 아즈링처럼 꼬불꼬불 표현도 되고 힘을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요런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려면 선을 얇게 쓰면은 이렇게 연필처럼 나오고 겹치면은 이건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곱하기가 들어가는 기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재질감이 들어가게끔 나옵니다. 클립 스튜디오 브러쉬구요. 색상은 안 섞입니다. 보시다시피. 섞이지 않고 덮어서 쌓는 느낌. 스케치, 채색 모두 가능한 만능 브러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써야 되나. 우선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다운로드에 이렇게 신화 브러쉬 이렇게 있을 거에요. 이걸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브러쉬 보조 도구, 볼트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탭에 가셔서 받아 놓으셨으면은 신화 브러쉬를 꾹 눌러서 옮기시면은 들어가요. 이렇게. 브러쉬 추가, 소재 추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하실 거고 이거를 찍어서 썼을 때 진하게 나온다. 너무 그냥. 그냥 이렇게 까맣게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필압 설정에 문제가 있으신 거에요. 어떻게 되냐. 여기에 타블렛 설정한 프로그램을 까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쓰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깔듯이 타블렛도 그런 드라이버를 깔아야 됩니다. 물론 없는 기존도 있겠죠. 근데 와콤, xb펜 등등등등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까시면 이런 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감도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필압을 건드리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이 강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그래프를 처음에 중앙 쪽에 놓고 시작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조정하시면 돼요. 저는 힘을 적게 줘도 진하게 나오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약하게 쪽으로 간 거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보존 눌러서 저장해 주고 그랬는데도 여기서 만약에 진하게 나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연하게 안 나온다. 이렇게 연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파일에 필압 검지 레벨 조절이라고 있어요. 필압 검지 레벨 조절. 들어가시면 이런 그래프가 보이실 건데 여기 혹시 안 보이신다면 필압 그래프 표시해서 이걸 체크를 해 보시면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저처럼 이런 그래프는 아닐 거고 처음에 그래프가 없을 건데 여기서 바탕화면 쪽에 여기를 흰색 쪽에 바탕화면 쪽에 이렇게 선을 꺼보면 저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힘을 적게 준 상태에서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해보시면 어느 정도 그래프가 형성이 되실 거거든요. 대충 그래프 모양이 사선형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쓸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내 손에 맞을 때까지 조정 결과를 계속 바꾸시면서 조정 결과 확인하고 또 완료 누르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제 설정을 지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닫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필압 감지 레벨까지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하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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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주면 힘 더 주고 힘 더 주고 힘 더 주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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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연했다가 진하게 이게 조절이 되셔야 됩니다. 요 아지랭이 같은 것도 힘을 줬다 풀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상태의 브러쉬가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모박스 같은 거 이렇게 그릴 때도 제가 쌓아 쌓아 올리는 브러쉬라고 그랬죠? 아래에 있는 게 반투명하게 쌓아지는 게 아니라 덮어집니다. 덮어진 느낌입니다. 요 말은 써보셔야 알아요. 써보면 아 덮는 감각이 이런 거구나 그때는 아실 겁니다. 내가 이 브러쉬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이 브러쉬가 나한테 그냥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브러쉬 좋은 걸 드려도 손에 안 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 수강생도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 그 수강생은 이제 안 맞아가지고 제 브러쉬를 안 쓰는 분도 계시고 다 자기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근데 웬만한 표현은 다 한다는 거 그리고 다 되는 브러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맞는다 그러면 그건 행운인 거죠. 약간 브러쉬는 보물찾기 비슷해요. 나한테 맞는 브러쉬 찾는 찾기 요런 질감에 브러쉬를 브러쉬가 이런 질감을 내주고요. 간단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실사도 되고 반실사도 되고 다 됩니다. 금속 표현 가죽 표현 뭐 등등등 이걸로 다 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박스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요런 브러쉬로 채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 나느냐. 요 또 검은색을 해 놓은 거랑 비슷한 느낌 나는데 약간 느낌이 이렇게 쌓아지는 느낌이에요. 위에 올린 거를 쌓아 넣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브러쉬 크기를 줄이면 연필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스케치 하기도 좋고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실제 보시는 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걸 하도 썼으니까 제 손에 익으니까 가능한 건데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다. 브러쉬 탓을 하시기보다는 자기 손 탓을 하셔야 된다. 브러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눈도 그려보고 그래서 이 브러쉬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또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브러쉬 써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이 브러쉬로 하니까 뭐 안 되던 표현이 되더라. 이런 걸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힘이 나죠. 그래도 시청자 수가 그래도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조금 찔끔찔끔씩 늘고 있긴 한데 그래도 500명 가까이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497명입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1000명이 돼야 뭘 할텐데 뭐 1000명 되면 또 1,000명이 목표고 그러겠죠. 처음에 저는 보도자 수 100명도 목표였는데 지금 5배가 돼가고 있네요. 근데 500명 찍으면 또 이제 1000명이 목표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림으로써 저도 저도 얻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얻어 가셔야 되고 비싼 돈 주고 강의 같은 거 들으셔도 되지만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나 바쁘신 직장인분들은 가고 싶어도 솔직히 못 가자 내 학원을 저한테 오십시오. 저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데 거기에 와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배우십시오. 거의 공짜 과외니까 거의 소통하면 좋겠고요. 브러쉬가 뭉특해버리면요. 요렇게 밖에 차이 요렇게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요렇게 밖에 근데 우리가 좀 얇게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브러쉬가 되면요. 이렇게 한올한올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한올한올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 수작업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요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 나중에 가면은 아 왜 똑같이 따라 그랬는데 왜 전 느낌이 안 나지 예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게 브러쉬가 한 60% 40%는 당연히 내 손 탓이고 브러쉬가 삐죽하게도 되냐 넓게도 되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에 따라서 표현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를 써 보시면서 맞는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브러쉬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러분들도 맞는 브러쉬를 찾으셔서 사용해 보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바이바이